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현 강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중국어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중국어 대표가 중국어 대표가 중국어 대표가 중국어 대표는 총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76차 who 총회에서 지우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징싱 피부 비판과 반박을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요 중국 대표 5월 27일 제第76년 시위대회 대회장 제후다우와 우산수에 패밭 문제의 발언 다시表明 중분도 입장并对 日本 대표의 답변 进行批보 중국 대표가 5월 27일 제76차 WHO 총회에서 후쿠시마 방산은 오염수에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하여 파이엠 발언을 하였고 자이츠 별명 다시 한번 종황리창 중국 측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빙 게다가 또이 진行批보 뭐에 대해서 일본 대표의 답변 일본 대표의 답변에 대하여 비판과 반박을 했어요 중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중국 측은 견주에 반대 결사 반대한다 결사까지는 아니고 결연히 반대한다 결단코 반대하겠다 뭐를 일본 측이 극단 방면으라면 일방적으로 죄딩 결정을 했어요 뭐하기로 장푸도 허수구 우란수에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 오염수를 파이하이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반대한다 파이팅하는 것에 나의 삼십 년之久 방유과정은 장다 장장 삼십 년之久 상신장닉은 오 福岡 沿岸 영유 세계상 最強的 양료 허우 랜水 排海 十 년 후 요관 放射性 核素 장마니언 지 全球 海域 후쿠시마 연안 연안은 용유 가지고 있어요 세계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료 해류를 가지고 있다 즉 해류가 흐르고 있는데 허우 랜水 排海 十 년 후 그래서 이 방사능 오염수를 排海 해양으로 방류한 후 十 년 후 십 년이 지나면 요관 放射性 核素 방사성 핵종이라고 요즘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방사성 핵종이 장마니언 마니언 우리나라 말로는 만연이지만 한국의 느낌으로는 확산되고 점점 퍼져나가다 라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연 즉 어디까지 전세계의 해역으로 다 확산돼서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즈주 시 장풍신 전자계 전자계 이러한 행동은 시 시는 시에요 뭐다 장풍신 이런 리스크 위험을 전자계 누구누구에게 전가할 때가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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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 인류에게 이런 위험을 전가하는 행동이다 이것은 이것은 일본 한쪽에 일본의 집안일처럼 내정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일이 아니라 관후 관련되어 있는 달려있는 전자계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달려있는 중다원티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헌두고자 리 요관팡 도변다 러 연중 관채 많은 국가들과 리 요관팡 이 당사국들이 도변다 러 관채 관채 하면은요 여기서는 우려 정도로 보셔도 괜찮아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자이 동 거팡 시상 다정 이즈 첸 러 황 보다 산 지 치동 허 우란 수에 파이 하이 자이 뭐하기 전에 동원권 이런 거 똑같아요 거팡 각 측과 시상 협상이 다정 이즈 타결이 일치를 달성하는 거니까 타결이 되기 전에 러 황 일본 측은 부더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샨즈는요 샨즈 이렇게 하면 임으로 멋대로 지동 시작하다 허 우란 수에 파이 하이 방산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임으로 시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투리 르 황 다빈 중국 다빈 르 황 소소 변제 구이제 외 이 주화 지우셔 소이즈 우두 파이 방 요리 전투리 뭐뭐를 타겟팅으로 하다 뭐뭐를 겨냥하여 르 황 다빈 일본 측의 답변에 대하여 중국 대표 중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르 황 소소 일본이 한 변제 변명이라는 거를 꼬이제 우리 다신 규결이죠 꼬이제 외 이주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우시 바로 뭐다 수이즈 이 방사능 오염수의 수지대는 우두 독성은 없어요 파이 파이 그러니까 이걸 방류해도 요리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방류해도 괜찮다 라는 이야기인데 르 황 소이앤 완전 짜부 주자 비 시 지우 이슬리 원 게이 초 린 신 푸다 일본 치기 소이앤 이런 발언을 한 건 완전히 짜부 주죠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의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일본 치기 발언은 완전히 어불 성설이다 라고 하면서 삐 시 반드시 지우 뭐에 대하여 이실리 원 티 일련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게이 초 내놓아라 다 답을 린 신 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답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 문제 후쿠시마에 원전 방산호 오염수가 루고 안전 만약에 안전 하다면 르 방 일본 측은 왜 허 왜 왜 불 남겨놓고 쓰지 사용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가 왜 허 보융 유해 농예 허 지사오예 왜 보융 유해 유해 하면 어디 어디에 사용하는 거니까요 국내 일본 국내 농업과 제조업에는 사용하지 않는가 왜 허 부상 권해 호포 파이 화 왜 향 어디로 국내에 있는 호포 호수와 하천으로 파이 화 그것을 방류하지 않는가 르 르 르 르 왕 조 조 조 조 조 르 르 르 일본 측은 르 마땅히 조 조 조 이 문제에 대해서 조 조 조 조 해명을 해라 부 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일본이 책임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했죠 두 번째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게 시부 이냐 왜 이 거 신 방안 유일하게 시행 가능한 방안인가 일본 진지 잔해성 성티초 5종 추주 방안 일본 경제 산업성이 예전에 5가지 처리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르 정부 전자 외의 회 承認 정치 排放 신진 除관 水 고화 등 방안 成本 高 排海 是 最便宜 的 方法 且 르 自身 的 污染 风险 最小 일본 정부 전자 외의 회 전문가 위원 해도 청련 인정한 바가 있어요 정치 파이 파이 수증기로 오염수를 수증기로 만들어서 파이 파이 배출하는 게 있고 신젠 주관 저장 시설을 다시 증설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수로인 고화 시멘트로 고화 시킨다는 거는 지하에 매립시키는 방식을 이야기해요 이런 방안 방안들의 정번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파이 하이 그렇기 때문에 해양에 방류하는 게 제일 편의 방 가장 저렴한 가장 싼 값이 할 수 있는 방법 이라는 거죠 책에다가 도이 르 지션 일본 자신에 대한 우울한 방식 오염에 대한 위험도 주이셔 가장 적은 방법 이라고 하네요 소 바이러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요즘 친구들 말로는 솔까 그냥 이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씁니다 수연자 파이 하이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는 것은 지우 소 와이 지지 자신에게 성시 귀찮은 일도 덜고 성찬 돈도 아끼는 그래서 보통 성시 이 시자 성리 성찬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성시 성리 이러면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힘도 덜 들고요 성찬 돈도 절약할 수 있어요 성시 귀찮은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들을 그렇게 하면서 랑 주엔 지우 쬤 당해요 양암 재앙 전세계가 재앙을 당하고 쇼 피해를 보게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사능 오염 새해양 방류 가 장 미래 시 절약 이마 영향 옮 לׯ 전세계 전세계 영향 랑 영향 미치게 될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는 원전 사고에서의 농화 녹아버린 원자로 뚜신 노심과 재축 접촉이 되어 있던 걸로 다오한 포함하고 있어요 리우스 도종 60여종의 방사신 허수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종 천더 반수아이치 유에 14년 그중에 천더 3중수소입니다 그래서 3중수소의 반감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감기는 13년이고 탄수수 더 반수아이치 초고 5천년 탄소 14의 반감기는 5천년이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核素上午有效的处理技术 部分长寿命核素可能随洋流擴散 并形成生物负析效应 처리 기술조차 없고 部分 일부 장쇼밍허수 수명이 아주 긴 핵종들은 커넥 아마도 소위 양리오 해류를 타고 코어산 확산되고 빙싱청 셩후후지 생물 농축효과라고 하죠 생물에 바다생물에 그것들이 쌓여 나가면 결국 최애 먹이사슬 제일 위쪽에 있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농축효과가 이루어져 장 어와이 별도로 어와이 원래 정해진 것보다는 원래 생각지도 않았던 불필요했던 것들 어와이 정자 더 늘어나게 만들어요 환징중당 환경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총량을 늘리게 되고 이것이 게이 사오청 웨이하이가 되겠죠 하얀 환징 해양환경과 런티쟁강 인체 건강에 부커 위처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 측은 명치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물이 유해하다는 것을 이 오염수가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상하이 바다에 하얀 파이 배출을 하고 있고 방류를 하려고 하는데 쥐신 그런 속마음 꽁꽁이 도대체 쥐신 허자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뭔가 니네 속내가 뭐니? 라고 물어봐요 쥐종 웨이하나 번꽐, 단치 쓰리, 순하이, 전략의 공통리들의 행진 비슈 소다우, 엥리, 찬서, 허, 젠주의, 디지 이런 행위들은 행동들은 싱징은 약간 변이가 있습니다 안 좋은 작태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규탄하는 거죠 아주 엄격하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규탄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하고 뒤지는 보이콧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타이핑랑 부스日本 칭다 허우란수이다 태평양은 부스 뭐가 아니다 일본 일본이 칭다 퍼버리는 허우란수이다 당선의 오염수는 부스 퍼버리는 샤수이다 하지만 아니다 日方 위팀 台海 이외 其他 조직 방안 진심 충돌 연결 논쟁 강안에 대해서 진심하다. 충분히 연구하고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단판면 일방적으로 짱머를 뽑고 위쳐도 펑션 예측 불가능한 펑션 이런 위험 리스크를 창작 강요해요. 떠넘겨요. 국제사회에 떠넘기면서 아주 고심고심을 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쓰다. 의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오랫동안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초신찌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방법을 골몰이 생각하여 away! 뭐해? 시발! 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즉 자신들의 책임을 벗으려고 하고 자신들을 해명하는 거예요. away! by high joining! 자신들의 해양 방류 결정을 정당화하고 거기서 책임을 벗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지치 매우 부풍절한 무책기만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명해요. 중方再次 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方 중국 측은 다시 한번 르팡 일본 측이 런전 진지하게 제대로 르싱 이웃입니다. 이행이죠. 국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통 누구와 주변 이웃 국가를 비롯한 리 요관파 예 당사국들 그리고 요관 고지지금 관련 국제기구들과 총선 시에 상 충분히 협상을 하고 이 주이 안전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주이 원토 가장 안정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주즈허 우란쇼의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고 빙째쇼 받아들여라 예는 거 고지지앤두 엄격한 국제적인 감독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내용을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중국代表 在第76届 시卫大会 就福岛 核污染 水排海 问题 进行批驳 中国代表 5月27日 在第76届 시卫大会 上 就福岛 核污染 水排海 问题 发言 再次表明 中方立场 并对日本代表 的答辩 进行批驳 中国代表 表示 中方 坚决反对 日方 单方面 决定 将福岛 核事故 污染 水排海 排放 进程 将长达 30年之久 福岛 涵涵拥有世界上最强的洋流 核污染水排海失眠后 有关放射性核素将蔓延至全球海域 此举系将风险转嫁给全人类 这不是日方一家的私事 而是关乎全球公众健康的重大问题 很多国家和利益攸关 方都表达了严重关切 在同各方协商达成一致前 日方不得擅自启动核污染水排海 针对日方答辩 中国代表表示 日方所作辩解 归结为一句话 就是 水之无毒 排放有理 日方所言完全站不住脚 必须就一系列问题 给出令人信服的答案 第一 福岛核污染水如果安全 日方为何不留着自己使用 为何不用于国内的农业和制造业 为何不向国内湖泊排放 日方理应就此 做出负责任的解释 第二 将核污染水排海 是不是唯一可行方案 日本经济产业省 曾提出五种处置方案 日政府专家委员会承认 蒸汽排放 新建储罐 水泥固化等方案成本高 排海是最便宜的方法 且对日自身的污染风险最小 说白了 选择排海就是为自己省市省钱 让全球遭殃受害 第三 核污染水排海将对全球 产生什么样的长期影响 核污染水直接跟福岛 核事故中融化的反应 对堆新接触 包含60多种放射性核素 其中穿的半衰期 于13年 碳14的半衰期 超过5000年 很多核素尚无有效的处理技术 部分长寿命 核素可能随洋流扩散 并形成生物负极效应 将额外增加 环境中的放射性核素总量 给海洋环境和人体健康 造成不可预测的危害 日方明知水有害 还向海洋排 居心何在 这种为了本国短期私利 损害全人类共同利益的行径 必须受到严厉谴责和坚决抵制 太平洋不是日本青岛 核污染水的下水道 日方未对排海以外 其他处置方案进行充分研究论证 单方面将不可预测的风险 强加给国际社会 处心几率为排海决定洗白 极其不负责任 中方再次敦促日方认真履行国际义务 同包括周边邻国在内的利益攸关方 和有关国际机构充分协商 以最安全和最稳妥的方式 处置核污染水 并接受严格国际监督 中国与并接受严格共同一层 别人 emerge 本公分的规定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